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미라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미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미라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미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미라 싸우시미라 너희를 위하여 hall gimỗ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미라 너희를 위하여 paz